너무너무 예뻐, 너무너무 좋아 어쩜 저러냐니까? 2천만 주가 넘었는데. 엄마가 이쪽으로 100라운드 타고 내려오세요. 알아들었다고? 응. 우와. 이게 무슨 일이야? 눈 좋아. 아, 눈 좋아하는구나. 어떡해. 눈이 똑같네. 진짜 놀랐다. 애니메이션 같아. 저거 상황이야. 어머머. 어머머, 죄송해요. 어머머, 죄송해요. 대나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. 어, 왜 이래, 왜 이래. 밥상 다 먹고. 재밌나 봐. 진짜 장난꾸러기다.